안녕하세요 생명과계 안정철입니다. 이번 시간 2023학년도 6월평가원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6월평가원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하면서 쌤이 오늘 당일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시간으로 컷이 명확하게 뚜렷이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쌤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6월평가원의 경우에는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작년 6월평가원과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작년 6평 같은 경우는 1컷이 45점이었는데 그 정도 선에서 44, 45에서 1컷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느낌은 어땠냐면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라도 경우의 수를 늘리고 다소 어렵게 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였다면 이번 6월평가원 모의고사의 핵심 문항 위주로 보면 딱 봤을 때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생 입장에서 실제 풀어봤을 때는 어렵게 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경우를 내고 그러진 않았거든. 여러분들도는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6월평가원 끝내고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어떤 마음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준비를 했냐면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PD님 어때요? 중의적인 표현인데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진짜 6월평가원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낙담하고 그래가지고 아 생명과학을 놔야 되겠다. 잠깐 쉬어야 되겠다. 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거냐. 아니면 다시 힘을 내서 상반기 때 하셨던 것처럼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꾸준히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근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맞이하실 것이냐.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반기를 잘 보내셨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살짝 피식 웃었으면 좋고. 이번 6월평가원은 단원의 출제 문항을 보면 1단원 2개, 2단원 2개, 3단원 7개, 그리고 4단원 유전단원에서 6개, 생태계 5단원에서 3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총평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로 총평에 대한 자료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6월평가원 SSGC도 발행이 되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이제 바로 6월평가원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항 들어갈게요. 1번, 다음은 곤충X에 대한 자료이다. 1번 문항은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건데 점수를 주는 문제죠.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틀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선제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기역, 가에서 유전 물질이 자선에서 전달되느냐. 가를 보시면 짝짓기 후 R을 낳는다고 해서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자선을 남기는 것 관련된 표현을 줬거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역을 납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다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며 물질의 합성과 분해, 에너지 출입의 핵심이지. 지금 다에 보면 ATP의 분해, 에너지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 디그 선제, 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먹이가 덫에 걸리면 애벌레는 움직임을 감지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의 특성도 가끔씩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 2번 문항 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불통의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과거 기출 사례죠. 포도당 구성원소가 CHO이기 때문에 세포 결과 분해가 되었을 땐 산소를 소비하여 이산화탄소 CO2와 H2O가 발생을 하고 그때 발생된 에너지 중에 일부가 ADP와 P의 결합을 일으키면서 ATP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ATP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는 다양한 생명활동, 체온유지, 근수축, 나트륨화탄폼프와 같은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 그런 내용을 떠올려줄 수 있는 내용이고 기역, 세포불에서 이와작용이 일어난다. 영양소의 분해.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니은, 호흡계를 통해 B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했는데 B, H2O는 액체 상태의 H2O는 콩팥을 통해 배설계로 오줌. 기체 상태의 H2O는 호흡계를 통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맞고요. 그 다음, 근수축 과정에서 니은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ATP에너지가 사용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